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노원구 병 국회의원 보궐선거.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선 김성환 예비후보가, 바른미래당에선 이준석 예비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는데요. 안철수 전 의원이 떠난 자리는 누가 차지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선 5, 6기 노원구 청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예비후보. 8년간의 구청장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 입성을 꿈꾸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민주당 단수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상태며 현재 차분한 분위기 속에 선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세계적 양극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숙제도 크다고 봐서. 김성환 예비후보가 첫 선에 꼽은 지역 현안은 창동 차량기지 개발 사업. 상계동과 노원 발전을 위해서는 차량기지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주거와 산업, 일자리와 문화시설을 갖춘 자급자족 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곳에 좋은 일자리가 많이 있는 그런 산업과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는 일을 이 일이 저희 상계동의 가장 큰 일이라고 보고. 야권에선 바른미래당 이준석 예비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분폐한 경험을 타산지석 삼아 보건선거에선 승리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예비후보는 지역 발전을 위해선 새 인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이준석 예비후보가 밝힌 지역 수건 사업도 창동 차량기지 개발 사업입니다. 하지만 개발 방식은 기존 내용과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일대 상권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위해선 대학교 유치가 적합하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후보 공천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중앙당에선 현재 전략 공천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이며 조만간 후보 공천을 확정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박선호입니다.